뭐 MBTI를 뭔데 그렇게 따지대요? MBTI 인간들은 자꾸 분류해가지고 개념화해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을 맞닥뜨려 본 그 자명한 체험이 없는 개념이라는 건 자명하지 않죠. 예전에 혈액형 따지듯이 요즘 MBTI 따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뭔가 주관적 왜곡이 일어나기도 쉽고 그쵸? 너무 그런 걸 절대시하는 것 자체도 웃깁니다. 본인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줄 아는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심리검사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듯 싶어요.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자기를 냉정히 봤을 때 이렇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성격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다며 자기가 되고 싶은 성격 그게 옳다고 여기는 성격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지 하는 것들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박혀있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무의식에서부터 자기가 뭔가 왜곡이 일어나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왜곡시켜서 이해합니다. 미화시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기가 힘들죠. 남이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보는 게 있는 부분 가능한 게 그런 이유예요. 남이 보면 오히려 정확한 경우가 많죠. 100%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성격은 사실은 여러분은 평생 살아봐도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다 모르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빨리 어떤 지표화해서 개념화해가지고 그걸 장악하려는 애고의 욕망입니다. 개념이라는 게 애고의 욕망이에요. 개념화하겠다는 언어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착각에 빠지죠. 항상 겸허한 마음 나는 모른다 하는 그 마음 자명한 만큼 내가 수용해서 쓸 뿐 내가 모르는 영역이 항상 있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 성격 단정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 대해 입체적인 나의 성격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나도 아직 경험을 다 못 해봤는데 남들이 그걸 딱 혈액형 하나로 넌 이런 성격이네. 그래서 이렇게 사네. 이렇게 하면 수용이 되겠어요.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래요. 두루 활용하세요. 심리학의 그런 성과들도 두루 많은 임상을 통해 나온 심리학적인 데이터들 정보들 보편법칙들 활용하세요. 그걸 양심이라는 가장 근본 무기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에 메이면 안 돼요. 사주에 메여도 안 되고 저는 MBTI에 메여도 안 돼요. 그냥 나는 남들보다 이런 재료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난 이걸 써서 그런데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나의 이 역량은 개발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지표를 따르다 보면 과거의 업력에 끌려가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만 따르시면 여러분 도력으로 업력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개념화해서 언어화하면 꼭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애구가 빨리 뭔가 장악하고 싶을 때 개념화하고 싶어해요. 양심이 중심이 되면 영성지능이 중심이 되면 모든 다양한 지능과 재능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제주, 수많은 지능과 이런 재능들은 제주라고 하죠. 제주보다는 덕,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 덕이 제주보다 더 승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51% 이상의 그 힘을 덕이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삶에서. 덕이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건 보살도에서 기본입니다. 사주도 보살한테는 보살도의 재료일 뿐입니다. 내 사주에 갖고 온 내가 가져온 사주 가지고 거기 있는 살 가지고 거기 있는 복덕 귀인 가지고 고살도 하시면 돼요. 다 육바라밀에 맞게 쓰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사주건 그 사주 이용해서 육바라밀 할 생각을 하세요. 사주건 별자리건 요즘 따지는 MBTI 하지만 아무튼 그런 애니어그램이건 온갖 우리 성격과 기질을 분류해보는 지표들 있죠. 그게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걸 재료로 해서 보살도 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보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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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